안녕하세요, 곤찬입니다. 아, 스포이! 장준 씨의 몸은 몇 번일까요? 2번, 2번! 3번!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7에 가면 3, 2, 2, 3, 스키아프도 깨깨! 1, 2, 3,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1, 2, 1, 3, 1, 2, 1, 1, 1, 2, 1, 1, 2, 1, 1, 2, 1, 2, 1, 2, 1, 1, 2, 1, 2, 1, 2, 1, 1, 1, 2, 1, 1, 2, 1, 1, 1, 1, 1, 2, 1, 1, 2, 1, 2, 1, 2, 1, 2, 1, 2, 1, 1, 1, 2, 1, 1, 2, 1, 2, 2, 1, 1, 2